안녕하세요. 제이앤제이 제이입니다. 첫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자주 가는 카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사실 나중에 유튜브가 익숙해지면 부끄러울 영상일 것 같기도 하지만 선명히 일랑덕치라는 덕치커피 파는 카페인데 요즘 사이드 메뉴들도 인기가 좋습니다. 저는 베이컨 토스트를 시켜봤어요. 음료는 말차라떼와 덕치커피를 주문했어요. 맛있겠죠? 덕치커피는 왠지 영상으로 하나씩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남겨봤네요. 겉절줄 모르는 저 한손 보이시나요? 인스타 감성으로도 한번 담아봤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 거예요. 크기가 있어서 잘 잘라야 돼요. 안 그러면 무너지거든요. 채소기, 소스, 치즈까지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요. 카페에 왔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겠죠. 시끄러우니까 흐름을 좀 줄일게요. 여사 둘만 만나도 굉장히 즐겁답니다. 여러분들은 보통 카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? 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진지한데 가까이서 보면 별이야기 아닌 그런 이야기예요. 다들 건강하시죠? 수다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가만있던 노른자를 터뜨려 볼게요. 나왔을 때 바로 터뜨려야 쓰르륵 내려오는데 조금 아쉽네요.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남은 한 점, 냉큼 제거 먹었습니다. 미흡하지만 첫 브이로그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어설프지만 노력하는 제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안녕. 안녕.